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크고 무겁고 상당히 뭐랄까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검증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WA 이게 뭐죠? 웜오디오입니다. 저희가 이 웜오디오가 예전에 리뷰를 할 때 이미 노이만의 대체제로 가성비 좋게 스튜디오 표준형 사운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저희가 꽤 좋은 평가를 드렸었는데 제 주변에 보컬리스트인 친구들이 이거를 좀 사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친구가 와사치를 좀 사고 싶은데 리뷰 보니까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냐? 리뷰에서 본 거 그대로다 했더니 바로 그냥 와사치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왓87입니다. 왓87 이 왓87이 기존 모델이고 은총씨가 쓰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드릴 모델 R2가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버전이에요. 다음 버전이고 제가 계속 썼던 모델은 그냥 WA87 그냥 전 모델입니다. 지금 요거보다 크기도 조금 작은 것 같고 이게 지금 꽤 큰데 네 네 일단 성향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따뜻하고 진짜 뭐 레인지도 넓고 그렇습니다. 뭐 그 687 유튜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WA87, 687 치면 비교 영상 같은 거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내 리뷰어도 많이 하셨고 해외 거 뭐 보면은 AB 테스트 같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은총씨도 처음에 구매를 결정하셨다고 하죠. 네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아니 내가 400몇 만원짜리를 요정도 퀄리티 차이로 쓸 건데 WA87 사겠다. 왜냐면 배수가 거의 다섯 배 정도가 나니까 거의 한 다섯 배 이상이죠. 가격 차이가. 그래서 뭐 은총씨가 기존에 이제 그 왓87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할 모델은 왓87 R2 버전이고 네 다음 버전입니다. 왓87 R2가 나오면서 이제 기존 버전은 애초에 단종이 된 거죠.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네. 기존 모델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약간 그 재고품이 좀 남아있는 데가 판매하는 거 같고 대부분 다 재고 없음으로 뜨고 그렇군요. 아우 자 대부분 다 재고 없음으로 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R2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서 이거에 뭐 상위 버전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옵션이 추가된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니고 기존 버전을 조금 개량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존 버전이랑 동시에 출시되면 애매해지죠. 그리고 기존 버전을 단종시키고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안 아니면 보안이고 모디파이 약간 한 느낌 그런 거 같아요. 이 R이 그거예요. 리비전. 리바이즈가 이제 수정 변경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리비전 버전. 예전 거에서 그냥 뭔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 조금 더 수정 보안에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전 버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실질적인 기술적인 차이는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NOS 페어차일드 트랜지스터 사용하고요. 위마라는 그 브랜드에서 WAMA 위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고대옥폭 폴리스틸렌 사용하고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기술적으로 저희도 뭐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이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그냥 나와 있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출력 레벨도 조금 높고요. 프리퀀시 리스펀스도 좀 더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 공간감 따뜻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향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니켈두근 케이스를 마이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은총씨 피셜 이제 은총씨는 기존 WA87을 사용했던 유저로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약간 하이 때역이 좀 좋아졌다. 아 근데 그 좀 좋아졌다가 아니라 많이 열렸어요. 뭔가 열린 느낌이 확실히 많이 열렸고 와 그 제꺼 WA87 로고 말트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는 기존에도 원래 599달러로 출시가 됐었던 그 예전 모델이 WA87이 2016년도에 599달러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누가 봐도 딱 그 타겟팅이 그 U87이잖아요. 노이만의 U87을 5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60년대 회로를 복각해서 뭔가 되게 따뜻하고 퀄리티 좋게 만들어 내니까 그때 이제 이게 업계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그리고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모델이었죠. 애초에. 근데 수정 보완을 하면서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이 가격 정책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웜오디오가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솔직히 이 기술력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없는 브랜드라고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웜오디오 모델들 보면은 왓47 주니어 왓47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오해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이제 모델명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왓47이 왓87보다 밑에 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왓47이 더 고급 모델입니다. 왓47은 134만 8천원이에요. 지금 버즈비 그 사이트 가격 기준으로 왓87은 79만 8천원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왓251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89만 7천원 여기 90이고요. 그리고 왓47이 44만 왓47 주니어가 44만 8천원이에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가격이 왓87보다 왓47이 비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저희가 이제 미리 녹음을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은 또 멋진 나무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외관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왓87입니다. 이게 박스가 찢어져 있는 거는 저기 전신상품이기 때문에 저에게 찢어먹은 건 아니고요. 혹시 제 거랑 저기 좀 달라요? 뭐 당연히 다르겠죠? 네. 이건 R2죠. 여기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아 웜오디오 카탈로그네요. 웜오디오 카탈로그가 들어있군요. 우와 요게 조금 고급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나무 상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 건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은데 그랬군요. 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묵직한 오버디오에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여기 폴라 패턴 선택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이렇게 킨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편집 안 되겠네. 이거 편집 안 되겠다 당연히. 네. 쇽마운트 네. 여기에 기본 쇽마운트가 있고 여기에는 어 그 다른 데다가 뜯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뜯을 수가 없어서 아 아 아 아 아파.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외관을 이렇게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의 오늘 시연곡은 어 폴킴의 너를 만나 네. 너를 만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늘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어 아무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오늘도 선택을 해봤어요. 은정씨가 기타를 치다가 형 오늘 너를 만나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게 된 너를 만나 네. 오늘도 역시 듀엣 아프지 듀엣2를 이용해서 214부터 모니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와 87R2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준이 되는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입니다.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치거리고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자 이제 와 87R2입니다. 네. 너를 만나 참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치거리고 오 오 모자란 네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제 W87은 이렇게 보컬이 받아지잖아요. 그렇군요. 그 방금 형이 오했던 그 타이밍에 하이 탁 치는 그거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렇게 안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음역대가 약간 스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하이가 좀 안 들리고 중점이 많을 때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W87은 답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답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하죠. 그러니까 W87 자체는 원래 레인지가 넓게 들어가니까 공간감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아 얘는 성향적인 게 하이를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근데 들면 들리는 대로 팍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R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들려있다. 기본적으로 더 열린 거죠. 그러니까 밑에 중앙 때 열렸던 거에 위에까지 더해서 이제 많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공간계를 뮤트하고 네. 각 파트별로 한번 그럴까요? 모니터를 해볼게요. 기타부터 한번 저도 사실 이 기타가 좀 제일 궁금해요. 네. 제가 뭐 기타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뻔한 얘기를 굉장히 맞아요. 네. 안뻔하게 하셨네요. 있는 이야기처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214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가 이만하죠. 근데 확실히 하이 쨍쨍한 거는 214가 어쿠스틱 기타 진짜 좋아요. 어 그렇게는 저래. 어 이건 진짜 풍성하고 이 느낌. 이게 진짜 214, 214는 어쿠스틱 기타 받는 데는 진짜 좋은 마이킹이긴 해요. 최골. 여기서 한번 하이를 그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정도로 까실까실함이 올라오는지 음. 너무 여기 초고역대만 들지 말고 한 2층부터 한 3, 4천대부터 거기 들으니까 이제 214에 가실함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되면은 214나 같이 틀어도 아 그래도 안되네요. 어 많이 밀리는 느낌 없이 네. 기타는 이렇고요. 그래도 초고역대는 214가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컬 보컬을 왔다 갔다 와서 들어볼게요. 리더 포칼 한번 들어볼게요. 214입니다. 밝죠. 제가 이거를 맨날 추천해줄 때 얘기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을 동시에 하는 사람 중에서 좀 어쿠스틱 기타 쪽에 비중이 많은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AKG 쪽이 조금 더 다루기가 쉬울 수 있다. 대신에 악기 녹음보다 보컬을 많이 하는 보컬리스트의 경우라면은 웜 오디오가 압도적으로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그 보컬리스트인 그 친구가 정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와사치를 사가지고 갔는데 오늘도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14나 214가 얼마나 어쿠스틱 기타 수음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런 건 사실 마이크의 어떤 특장점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분류해낼 필요가 있는데 보컬에서는 분명히 이 와에서 오는 웜 오디오에서 오는 그 심금을 울리는 그 EQ 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이 대역도 아까 뭐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정말 끝에 살짝만 올리면은 그 깔깔한 느낌이 확 살아나는 데다가 예전보다 이게 하이가 열린 느낌이라는 게 이윤청씨가 또 얘기를 해 준 부분이라 요런 부분이 역시 여러분들이 80만원에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레코딩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를 좀 비교해볼게요. 214요. 너를 만나 참 행복했던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네, 이런 느낌 오래는 웜 오디오 입니다. 이게 밑단 어차피 이일사도 저역을 못 받는 마이크는 아니기는 한데 딱 들었을 때 그 울림통의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 좀 더 묵직하잖아요 느낌이 땜이 다르죠 그런 느낌에서 저음의 매력 같은 게 확실히 웜오디오가 말 그대로 진짜 브랜드 이름 따라가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웜한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웜오디오를 선택한다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일 것이다 다만 자기의 성향 자체가 엄청 시원하고 깔깔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 AKG가 더 잘 어울리는 선택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3, 40만원 윗대 100만원 밑에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인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에 굉장히 좀 큰 투자를 해야 되는 급의 뭔가 규모로 가셔야 된다면 뭐 당연히 저 위에 걸 선택하시겠지만 개인 작업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물을 해서 실제로 결과물을 낼 수준도 충분히 되는 마이크에서 하고 싶다면 저는 이 정도 투자만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작업실에 정말 흡음 이런 차음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잘 해놓으면 이런 와87 이 정도 사운드로 받으면 이거 최종 소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은총씨가 이미 기존에 와87 등이 만족하면서 쓰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기에 대한 더 좋은 평가를 내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타리스트가 그냥 기타를 녹음하는 데에 써도 당연히 좋고요 하지만 보컬리스트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타만 많이 받으시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214를 좀 더 추천합니다 맞아요 기타만 받고 내가 보컬 받을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은 214가 진짜 가성비 끝입니다 끝 저도 이제 둘 다 받아야 돼서 저는 WA87로 온 거고요 사실 기타만 받아야 되면 214로 끝내셔도 돼요 네 저도 사실 뭐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는 좀 그 깔깔한 하이와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이제 저는 414로 가서 그냥 두 개를 계속 다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414는 겁나 좋죠 네 414는 좋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414랑 WA47랑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130에서 140 정도 거기서 딱 그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컬 위주냐 기타 위주냐 여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시나 좋은 악기 WA87 R2 리디전 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웜오디오 컨텐츠 마이크가 이번에 스테레오 페어로 준비되어 있어요 WA84 WA84 스테레오 페어로 저희가 이렇게 막 좀 ASMR도 하고 이렇게 장난도 좀 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WA87이었습니다 방구정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